오토바이를 타던 70대 운전자가 46인승 전세버스와 충돌의 복부와 다리에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환자는 응급상황에서 중증외상 환자로 분류되었고 119 구급대는 충북대학교 병원 등 11곳의 병원에 이송을 요청했으나 모두 의료진 부족이나 전문 장비 부족을 이유로 환자를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국 사고 발생 40분 후 청주의 2차 종합병원에서 응급처치를 받았고 이후 전문치료가 필요하다는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120km 떨어진 강원도 원주의 3급 병원으로 이송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는 악화되었고 현재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충북대학교 병원 측은 당시 마취과 전문의가 야간 당직 중 다른 응급수술을 진행하고 있어 대응이 어려웠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에는 충북대병원에서 마취과 전문의 3명이 야간 당직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이럴 거면 정상화될 때까지 의료보험료도 걷지 마라 하루가 멀다 하고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 죽어나가네요 무서운 세상이 되었다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잠시 주목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독자분들에게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슈와 뉴스만 꾸준히 챙겨보셔도 충분히 돈을 벌 수 있다고 말씀드리는데요 여기 보이시는 채널의 영상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그냥 눈에 보이시는 뉴스와 영상만 보시고 아무 생각이 없으신가요? 그렇다면 저는 잘못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제가 8월 초에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지금은 바이오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투자를 직접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런 썸네일들과 영상을 통해서 충분히 구독자님들께도 전달이 되셨을 겁니다 이런 바이오 이슈가 되었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바이오 관련주는 무엇이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을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릴 수 있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를 진행했었는데요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구독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남겨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바이오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딱 한 종목을 드렸습니다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추천을 드렸습니다 여기 나와있는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얼마에 매수하고 어떤 종목을 사야 하는지 어느 지점에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는데요 실제로 많은 분들께서 수익을 보셨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8월 13일에 우정바이오를 소개해드리고 나서 실제로 며칠이 지나지 않고 이렇게 주가가 상한가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이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습니다 지난번과 똑같이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이번에 이슈가 되고 있는 주식 중에 앞으로 대장주의 구시를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한 종목을 시청자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자 하는 시점을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종목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남녀노소 시간대 상관없이 이렇게 상단에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전화번호 010-5638209 똑같이 무료 급등 주식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드리는 것도 아니고 부담없이 구독 문자 보내주시면 되십니다 수익이 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